제임스 웃겨서 웃겨서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아유 참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호박아 호박아 호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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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가 잡아줘야지 진짜 엄마가 다 먹이면서 이렇게 할텐데 쌀구 인터뷰 쌀규 쌀규 이 쌀규야 구름이 구름이 쌀규 다리 다리 아리스 이거 좀 봐요 이렇게 다 뜯어놨어요 망고 깜상 대추 단지 우주야 아휴 주로만 달라고 주로 안주니까 가나 한별아 주로 안주니까 가 얘네들은 다 간식 달라고 이 빼빼로 달라고 빼빼로 빼빼로 엄마가 시켜야 돼 까비야 까비도 줘 다 줘야지 엄마 일 좀 하고 너네들 똥 좀 치우고 줘야지 제다야 그 봐라 구내염 약 안 먹으니까 응? 아이고 니 발톱 좀 니 발톱 좀 보여줘 어 으응 발톱이 어디 갔나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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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